1번째 3.2번째 3.1번째 3.1번째 3.2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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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3번째 그 막걸리 수은이 어디야입니다 막걸리? 막걸리? 그 냉장고에 없어요? 냉장고가 안 필요? 원래 안 나와 아 그러면 막걸리 이름이 수은이 이예요? 어.. 잠시만요 수은이 막걸리? 어? 여기 없는데? 어? 여기 없는데? 안녕하세요 만원일 네? 네? 아 이거요? 이거 5천원이에요? 5천원? 네 황금... 5천원? 만원이에요? 아 하나 더요? 알겠습니다 찾았어? 18,000원 아이고 아이고 장보 은서? 어디에요? 잠시만요 이게 다인데? 이건가? 너무 크잖아 이건가? 너무 크잖아 안녕하세요 머리 쓰고 난 사람 인생하네? 머리 쓰고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형 되게 작지?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그쵸 죽어 나신다고 안 미워 집에 가 맞아 맞아 내 쫓아도 소용없어 또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였어요? 내가 그저걸 되게 싫어했어요 미워하고 나와 다음에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넌 왜 맨날 이런 듯이 자냐 지켜주고 싶게 미안해 기억 못하지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세요 정확히 맞이 못해줘서 미안하다 왔구나 우리 지금까지 정신 없었거든 지금 전쟁이였어 판매타는 지금 되게 작지? 저기 이거 되게 작지? 아 여기서 여기까지만? 짐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잠깐만 이리 와봐 일단 짐을 너네는 방을 지금 못 풀어 그러니까 방을 못 풀어? 방을 못 풀어? 아 짐은 진짜 아프네 진짜 아프네 안쪽에 무슨 방이 있어 거기다 대충 짐을 싸놓고 다시 나와 알았지? 저 안쪽에 쭉 들어가 봐 네 우빈아 이게 작게 하는 거야 진짜 속은 거예요? 아니야 아니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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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지 우리 사이즈 어? 사업이 커지셨네요 어 우빈이 네가 워낙 사이즈가 크잖아 아니 형 작게 했어 소규모지 이 정도면 아니 구멍가게지 구멍가게야 작게 작게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 야 정육 어떻게 할 거야 광수야 이거 형 잠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 정육 어떻게 할 거냐 나 지금까지 정육 빼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거 우리가 다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야 일단 일로와 아니 잠깐만 지금 일할 복장으로 다 가라 아니 이게 뭐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형님?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아니 오랜만에 텔레비 나온다고 지금 지금 그런 것이 그래도 텔레비가 뭐냐 텔레비 야 네 선전 많이 나오더라 아니 이게 잘못된 거 같아 어 잘못된 거 같아 옷들 갖다 놓고 바로 나와 시간이 없어 아니 왜 이렇게 시작이야 뭐 그나왕 이런 거 안 물어봐 아니 참 아니 나는 그렇다고 쳐도 아니 이게 지금 옷이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? 이게 지금 약간 형 지금 제 복장이 약간 부끄러운데요? 제 스스로가 너는 그렇게 입어야지 너 어쩔 수 없었어 너는 이렇게 입어야지 아니 근데 너무 큰데? 어 진짜 귀찮아 진짜 귀찮아 고기를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기는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는 앞치마 어? 앞치마 앞치마? 아 앞치마 어머나 이거 어머나 이렇게 많이 해 주셨어 어 잘 됐네 이거 어머님이 누가 해 주신 거예요 어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 이거 알바생? 이거 알바생? 어쩐 더 차려 알바생 아니 게스트를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저기 알바생들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알바생들 저기 있잖아요 저 설명이나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네들 입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말한 알바생을 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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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구세요? 아 누구세요? 네 저도 잘 몰라요 이제 막 데뷔한 친구들이라 저희 3윤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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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뭔데? 뭐, 여기서 뭘. 뭘 해야 될지 몰라. 따뜻하고 싶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 직접 어떻게 해야 돼? 네. 어떻게, 잠깐만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? 어떻게 해야 돼, 잠깐만 주소가. 아니 뭐 형들도 우릴 신경 왔었고 손님들도 우릴 신경 왔었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우리 시간 있을 때 뭐가 어디에 있는지만 살짝 바꿔놓긴 해야 될 것 같아 랩이 여기 있구나 일단 뭐라도 해볼까요?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주려고 다 나있다고 사람이 저희 일하러... 뭐 찾으세요? 뭐 드릴까요? 콩나물 콩나물 저희도 오늘 처음 와서 금방 찾아드릴게요 형 콩나물 어디 있는지 아세요?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거리 하나 생기면 너무 반갑니다 네? 콩나물 없는데? 콩나물이 원래 그런 데 있지 않아요? 바구니 같은 데? 그러니까 뭐 어두운 데 이렇게 네 열흘 동안 저기 제주도 놀러 가셨어요 가족분들이랑 전부 20년 만에 처음이래 어머니 콩나물 다 떨어졌어요 진짜 없어, 진짜 없어 없어? 못 찾았어? 콩나물이 다... 콩나물이 안 왔다니께 네? 콩나물 시리가 안 왔다니께 네? 콩나물 시리가 여기 있는데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오늘 젊은 청구부터 가 텔레비전에서 저한테 나오고 먼저 왔다 방금으로 네 캠프로 여행 가르쳐 들어가세요 어머니 20년 만에 여행 갔다 와면 아 네 맞아요 알았어 아 예쁘다 봉투 필요하세요? 봉투요? 봉투 옆에 여기 있다 젓가락은 딱 안 있어요? 젓가락이 있어요? 젓가락이요? 젓가락 잠깐만 젓가락이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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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젓가락이요? 잠깐만 젓가락이 젓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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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을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빨리 가져와봐 물건 좀 과자 하나 해볼까? 이거 이거 근데 이거는 쉽더라고 그냥 찍으면 돼 이거 하면 이거는 그냥 기록용이야 기록용 이렇게 해서 카드 매출은 여기 있어 여기 봐봐 카드 매출이 있어 이거 이제 뭐야 카드 카드 할 때 카드 넣고 하는 건 알아? 카드 꽂으면 이거 이거 1250 이거 명수준 나오면 이거는 하나 두 장이 나오니까 하나는 우리가 가지면 되는데 이거 안 가져도 되는 것 같아 이거 안 모아도 된대 이번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게 두 개다 두 개 똑같은 게 두 개다 세 개다 먼저 3을 누르고 이걸 누르면 세 개가 먼저 누르래 웃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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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누르면 세 개가 먼저 누르래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런 식으로 집권 취소하면 매출 취소 누르고 바면서 부르래 뭐 찾으세요 뭐 찾으세요 어머니 뭐 찾으세요 어머니, 바구니 같은 거 드릴까요? 뭐요? 뭐 찾으세요? 채울까? 들어 드릴까요? 들어 드릴게요, 많이 고르시면 좀. 어머니, 이것도 있는데. 꽃게랑 불짬뽕. 안녕하세요. 이제 꽃게 같은 거 두 개니까 해볼래? 이 누르고. 해봐봐. 이거 딱 어떻게 하지? 또 이 누르고. 그리고 냉장고. 얘 1만 7백 원입니다. 아, 현금이시구나. 현금이면? 현금. 현금. 1만 7백 원인가? 계산해봐. 저, 저거 계산기 뚜둑해봐. 그게 빠르지. 2만, 빼기 1만 7백 원. 빼기 1만 7백 원. 아 참. 아 참. 죄송해요. 죄송해요, 죄송해요. 9,300원. 네, 죄송합니다. 바보? 네, 바보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9,300원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들어가야지. 해봐. 저희 아르바이트생입니다. 12,000원입니다. 그 가격 얘기하는 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왜 너무 돈 뺏는 것 같았어요? 그렇지. 뭐? 카드 매출. 영수증 필요하세요? 아니. 아니에요. 그렇지. 오케이. 아, 이거만 드리면 되겠구나. 아니, 그렇지. 오케이. 들어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바이바이.